데케이드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그하실의 이승균 피디입니다. 성시대교도 IMF도 세월호도 결국 사회 전체가 축적해온 부실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삶과 사회를 위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4월 마지막 주 애징의 정치클럽의 이야기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징의 정치클럽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건조 에디터의 이야기를 듣는 게 되게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나? 여러분 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창위에 있던 분들도 다 아는 사람 드무입니다. 우리는 IMF에 대해서 다 아나요? 주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보통 IMF 세대라고 해요. 그때 대학 들어가고 그때 직장 구한 사람. 그렇죠. 그 느낌이 다릅니다. 유피니님이 그날 뭐 했는지는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저는 정확히 기억해요. 가사 내디를 하고 있을 때였고 순댓국 집에서 뉴스를 봤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배의 80%가 물 밖에 있었으니까 아 다 금방 구조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4일 동안 미룰 수 없는 일들을 지켜보고 제 감정 상태도 미룰 수 없이 바뀌었죠. 10주기인 2024년 4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애증의 정치클럽 이야기입니다. 권조 에디터입니다. 저는 그때 뭘 하고 있었는지 한 번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1학년이었어요. 학생들을 통제하는데 굉장히 거리낌이 없는 기숙사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아 그렇죠. 양치기를 하죠 선생님들이. 네. 그래서 핸드폰을 소지하면 기숙사 퇴사였어요. 그런데 그 학교는 농촌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퇴사를 당하면 집까지 차로 40분을 갔어요 했어요. 자가용으로요. 그러면 선생님 대신 보더콜리가 있어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퇴사라고 하니까 뭔가 뉘앙스가 다르게. 기숙사 퇴사라고 하죠. 맞아요. 그렇구나. 퇴숙은 좀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퇴소. 네. 그래서 웬만큼 간 큰 아이가 아니면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연락수단은 학교 뒷뜰에 있는 공중전화 세대뿐이었어요. 엄청나죠? 건조 에디터 세대가 공중전화의 소중함을 아는 드문 사례군요. 그렇습니다. 군대 아니에요? 군대? 그 공중전화의 새 냄새를 기억해요. 저는. 요즘은 군대도 안 그래요. 그렇죠. 군대도 핸드폰 가질 수 있죠. 내 암놈이 다 한증이면. 네. 저는 군대보다 더한 곳에 있었던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대구의 고등학교에서 다녔습니다. 점심시간에 급식실에 항상 뉴스를 틀어줬어요. 다 같이 배가 침몰하는 걸 봤고 많은 아이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뒤뜰러 갔어요. 공중전화 줄이 엄청 길게 늘어서서 뒤뜰을 다 채웠습니다. 그때 전교생들이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야 된다. 내 목소리를 들려줘야 된다. 나는 살아있다고. 왜냐하면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었으니까. 저희 학교의 수학여행은 세월호부터 일주일 뒤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특정한 세대는 그런 세대입니다. 중3에서 고3 사이에 2014년을 살았던 사람들. 막연했는데 눈앞에 있었네요. 살아있다면 지금 건조에지터보다 두 살 많은 나이. 한 살 많은 나이였네요. 그래서 저희를 세월호 세대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저희 세대의 특징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른들을 믿을 수 없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벼락처럼 깨달았고요. 책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세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언론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엔테이트 세대의 각자도생이라는 철학도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통찰입니다. 이제 저희는 어른이 됐지만 여전히 책임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10년간 많은 게 밝혀졌고 설명이 됐죠. 하지만 그래서 책임이라는 게 뭔지는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그거를 이태원 참사에서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중고등학생들은 세월호를 기억하지 못하죠. 그때 7살인가요? 네, 그럼요. 대신에 이태원을 겪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중고등학생들은. 네,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10대 청취자들을 생각하고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10년 뒤에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난 10년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건 뭐 의견으로 말할 수 없는데 조금 다르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 세월호 세대가 이태원 참사 세대입니다. 아, 그렇죠. 둘 다 겪긴 했어요. 그렇죠. 그때도 또래들이 죽었죠. 정확히 당사자성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감성으로 말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4.16 10주기가 돌아올 때 저는 이제 몸을 추스르기도 해야 됐고 몸을 추스를 때는 헬마가 짱입니다. 앉아있다 보면 지가 알아서 떠들고 주말에 녹음해도 되고 그다음에 한 주 쉴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주에 헬마우스 코너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번 주에 애징의 정치클럽에서 이 얘기를 다루고요. 그리고 선거가 방금 끝났으니까 열기도 아직 덜 식었고 분노도 아직 덜 식었고 쉽게 말해 이제 밟아가 아직 안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밍에는 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기억납니다. 그때 세월호 참사가 나고 한 3년 동안 그때는 페이스북을 했었잖아요. 대정리의 시간이 있었어요. 햇소리하는 사람들을 반 이상 자른 것 같아요. 제 친구의. 정덕은 도움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방해가 많이 돼요. 그런데 친애하는 정덕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24시간 늘 정덕은 아니시잖아요. 잠깐 그 페르소나를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듣는 경험을 한 번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을 내기 싫다는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전화 영어 용산의 아는가게 컴스테이션 혈당에도 다이어트에도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능은 커스터마이징에 따라 효율 차이가 큽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당신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방에서 출근길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까지 소리와 나 둘만의 휴식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전에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드셔보세요. 바나바입 추출물이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의 지방합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수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실 바이오팜 세폰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퍼펙트 25 드디어 발매 이틀 전입니다. 10주년에 마지막을 장식할 반팔 티셔츠 판매가 내일모레 오픈이 되죠? 그렇습니다. 내일모레 오전 11시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걸로 맞으면 후드 같은 거 한 번도 안 내나요? 이번에 못 내요. 못 내요? 네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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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힘들어서 못 내요. 너무 더워졌잖아요 또. 그러니까 가을에. 반팔 티셔츠 판매가 오픈되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원단을 아 오픈이 됩니다. 아 오픈이 됩니다. 네. 저희들 기술적인 한계로 언제나 오픈되기 직전까지 솔드아웃이라고 써있으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죠.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아직 안 파는 겁니다. 새로 고침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원단을 찾다 찾다 직접 만들어버린 디자인과 기능성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원단에 대해서는 이미 소문도 자자하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느끼고 계시죠. 내일 모레 우리 임종륜 지회장 나오잖아요. 네. 사전 취재하러 임종륜 지회장 만나러 갔잖아요. 화성식품노조 사무실 앞에 임종륜 지회장이 제가 티를 드렸어요. 보자마자 뉘엘하네요. 임종륜 지회장이 또 그 브랜드 굉장히 좋아해요. 티를 그것만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가볍다고 얘기해드렸습니다. 더 가볍고 더 좋은 원단입니다. 카르텔 디자인과 디케이드 오브 러브 두 가지 디자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르텔은 후드만 있었죠. 네. 있었죠. 티셔츠 버전 새로 만들었습니다. 카르텔 반팔 티셔츠 버전이 새로 나왔고 디케이드 오브 러브는 작년과 똑같은 디자인인가요? 디케이드 오브 러브 같은 디자인입니다. 네. 반응이 되었어요. 원단이 조금 발전했죠. 네. 아 그라데이션. 네. 블랙과 오프 화이트 블루의 세 가지 컬러 준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사이즈는 스몰에서 더블엑스 라지까지 다섯 가지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비용의 편의 이상 한 사이즈만 하고 싶지만 농축산인이 그저께 지적했듯이 그러면 문학인과 건조해지통 어떻게 입냐? 그렇죠. 네. 언제 한 번 둘이 그 건조해지통 옷을 갈아입어봐 요즘 유행이잖아요. 하나 둘 뿅 한번 바꿔입는 거 아니 그러면 작은 쪽이 손에 있는 게 옷을 버리잖아. 그러면 작은 쪽은 아니 근데 보기 흉한 거는 그렇죠. 큰 쪽은 아 근데 들어가는 거에 문제가 아닌가요? 큰 쪽은 비주얼적인 손해가 너무 막심하잖아요. 액세스몰 상세 페이지는 미리 오픈이 되었죠? 네. 이미 오픈해 두었습니다. 페이지 한 번 확인해보시고 솔드아웃이라고 써있는 것에 놀라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27일 토요일 11시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는 지금 가서 확인해보실 수 있고요. 구매는 11시부터 솔드아웃이 갑자기 핑 하고 옵션으로 바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둘러보고 마음에 드신다면 4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오픈이 됩니다.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티셔츠 1년 동안 못 만나십니다. 2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들러주십시오. 들러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케이 도브러브가 있어서 그런지 이번 카르텔은 꽤나 탐나요. 기대해주세요. 제가 중학생 때 우리 동네의 백화점이 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학교에 은근히 많은 친구들이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금 대통령 일가가 사는 집 같은 게 생겼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서울의 다리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다리를 건너 통학을 하던 고등학생들도 그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고요. 큰 차이죠. 학생들이 보도를 길게 접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 전국이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보도가 거의 사라졌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는 잠을 자고 있던 유치원생들이 화재로 변을 당했죠. 씨렌드 참사. 지금의 20대 중후반의 시민들은 피하기가 어려웠어요. 너무 많이 보고 계속 곱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건조인트 이야기를 듣자고 했던 겁니다. 아까 계속 피할 수 없었다는 말씀하셨는데 이태원 참사 당일에 제가 친구들이 모든 단톡방에 들어가서 지금 인스타그램 들어가지 말아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너무 취약한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 다들 노출되기 너무 쉽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공익적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새롭게 안 게 많습니다. 이번에 조사하면서. 좋아요. 한번 전달을 드릴게요. 일단 출항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월호는 이미 문제가 많은 배였어요. 여객선에 안전점검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승객이 몇 명이 타 있고 화물이 몇 킬로고 이런 걸 다 적어야 해요. 그런데 관행에 따라 이게 점검이 없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2011년에 한국해운조합에서는 점검 보고서에 빈칸이 있으면 서명을 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지만 세월호 보고서는 서명 후에 숫자가 적혔어요. 그런 게 많죠. 우리 삶에는. 그렇죠. 저도 몇 번 해본 것 같아요. 비슷한 거. 어딘가에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길래. 그런 거 있죠. 성교육, 이수교육 다 모인 김에 사진 한 방 찍고 받았다고 서명해라 이런 식. 제일 흔한 걸로 말할 것 같은 공원에 화장실에 갔는데 관리자 정부 이러고 뭐가 계속 써 있는데 저거 뭐 계속 궁금하죠. 날에도 FM대로 안 하는데. 그런데 이게 배예요. 하지만 그날 세월호에는 승인된 무게의 두 배가 넘는 화물이 실렸고 출항 직전까지도 화물이 추가가 됐어요. 하지만 추가 적재 후의 상태도 점검이 안 됐고요. 컨테이너가 많았지만 고정 장치가 없었고 무거워진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평영수를 뺐습니다. 평영수는 뭐냐면 배가 적절한 수심에 떠 있어야지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배에 넣는 물을 조정을 해서 무게를 잘 맞추는 거예요. 적절한 수심에 떠 있을 수 있게. 그렇죠. 그런데 세월호는 무게 중심이 굉장히 높이 있어서 평영수가 많이 필요한 배였습니다. 그래서 배가 조금 불안정하게 물 위에 떠 있게 된 상태에서 출항을 했겠네요. 그렇죠. 모두 이때 배웠죠. 배 안과 배 바깥에 있는 물, 배 안에 있는 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집어넣은 대로 그 정도의 수위하고 바깥의 수위가 같아져서 이론상으로는 같아져서 배 안에 물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안정적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보통의 선사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짐을 더 많이 싣고 싶으면 물을 뺍니다. 그래서 점점 더 불안해지죠. 무게를 계속 늘릴 수는 없으니까요. 덜 박힌 못처럼 배가 떠 있게 되겠네요. 이렇게 무리해서 화물을 실어야 했던 이유는 수익입니다. 세월호의 화물 수입은 평균 5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날은 6,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준대로 적절을 했다면 수입이 2,600만 원이었어요. 두 배가 훨씬 넘게 돈을 벌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고 그건 다 불안했다. 평균 수입이 5천이 계속 넘었다는 거는 과적이 상습이었다는 얘기죠. 기준대로 했는데 2,500 정도니까. 그래서 선사인 청해진 해운은 13개월 동안 과적 운항으로 30억 정도를 벌어왔습니다. 부당 수익을요. 전체 매출이 30억이었다는 게 아니라 부당 수익이 30억이었다는 거예요. 부당 수익만. 네. 240번을 운항했는데 그중에 138번이 과적 운항이었고요. 참사 이후에 청해진 해운의 직원들은 전원 기소됐습니다. 김한식 대표는 징역 7년, 선사 관계자 5명은 금고 2년에서 4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선원과 해경의 책임 회피로 골든타임을 놓친 거는 좀 잘 알려져 있는 편이죠. 배가 기울자마자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탈출을 했다. 그리고 남아서 승객 유도 의무를 수행한 선원들은 사망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뒤에 선장이 먼저 도망치면 처벌한다 이런 법을 발의한 의원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저관여층이 정치 혐오를 느끼기 쉬운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죠. 세월호 직후 이쯤에. 이준석 선장과 신보시칸 회사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었어요. 사람 몇 명이 잘못했다고 해서 이런 일이 날 리는 없는데. 어느 시점에서 분노하다가 무엇을 놓치게 됐는가가 제가 계속해서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해경을 볼게요. 자기 소관이 아니라면서 승객 퇴선의 결정을 계속 선장계에 미룬 게 무전 기록에 남아있어요. 구조 작업에도 소극적이었고요. 현장에 다른 배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배가 기울어지고 있으니까 여객선도 있었고 그냥 일반 어선도 있었습니다. 다들 퇴선 명령을 왜 빨리 안 하느냐. 왜 지금 바다에 사람이 나와 있는 장면이 없느냐를 많이 질문했었습니다. 퇴선 명령만 빨리 했어도 피해가 이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세월호 선장도 해경도 퇴선을 얘기한지를 않았어요. 승객들한테 나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였을까요? 두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우선 퇴선의 명령을 하면 선원의 탈출 순서가 뒤로 밀립니다. 다 나올 때까지 선원들은 배에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퇴선 명령을 해서 승객들이 모두 바다로 뛰어들었다. 사망자가 나올 수 있죠. 구명조끼가 모자랄 수도 있고 착용하지 못한 채로 뛰어든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퇴선 명령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해경도 마찬가지고 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시 무전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참담해요. 누구도 구조를 하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 그럼 계속 상황 보고 하세요. 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당시 정부가 욕을 먹어 마땅하죠. 우리가 일본에서 이런 딜레마를 다룬 드라마나 연속극 같은 걸 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작은 사과를 참사로 만드는 상황.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거의 모두가 피해자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가장 전형적으로 제가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책임을 한 사람에게 몰아서 여론을 전부 다 그쪽으로 몰아가자는 언론의 노력. 처음엔 선장이었죠.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 언론인이나 야당이나 아니 뭐 정치권 전체가 모두 침착했다면 청해진 해운이 해왔던 그동안 해왔던 잘못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비추고 선사들을 최대한 전수조사하고 관련돼서 배를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안을 정비하느라 서둘렀을 텐데 그러기엔 우리가 너무 화가 나 있었지 않았나라는 게 제가 10년 동안 이걸 들여다볼 때마다 계속 너무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이게 뉴스타파 보도가 있기 전에 사참위에서도 이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죠? 이 배는 중고배입니다. 그렇죠? 일본에서 온 배. 일본에서 이 중고배 25년 탔나? 이 배를 세월호라고 이름 붙이고 사 오자마자 조선소에 가서 없던 문을 만들고 컨테이너 집어넣는 칸을 뜯어 고치죠. 기본적으로 그 칸을 여는 순간부터 과적은 결정돼 있었던 거잖아요. 이건 사고가 나기 한참 전에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런 수리 때문에 또 무게중심이나 보건성 같은 거에 문제가 다 생겼다는 얘기가 있었죠. 네. 필요한 격벽도 없애고.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컨테이너를 잔뜩 싣고자 해서 열면 안 되는 공간을 여는 일은 모두가 하고 있는 일일 거거든요. 그냥 여수 광양에서 눈부럽듯이 지켜보면 되는 일인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홀했던 것이 가장 눈에 밟혔던 거예요. 저는. 아주 오랜 세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계속 사람의 집중을 시켰어요. 언론이. 언론은 그렇고 모두가 그랬겠지만 정말 제대로 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잖아요. 진짜 아니 당연히 배가 이렇게 떠 있었고 해기가 있었고. 우리 눈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구하지? 왜 안 구하지? 왜 안 구하지? 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초반에 오보도 났었고. 맞아요. 전원구출. 네. 전원구출돼서 괜찮구나 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정부의 그 당시 대응이나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응의 구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와대가 세월호 침몰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요구했던 거는 현장의 영상입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료를 만들어야 돼서요. 당시 청와대와 해경의 연락 내역을 살펴보면 남아있는 승객의 구조 여부를 묻거나 즉각적인 구조를 명령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날 오전에 쉬고 있어서 곧바로 보고를 받지를 못했고요. 사건 발생 1시간 뒤에 보고를 확인했고 이후에 7시간 동안에도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이 7시간을 감추기 위한 노력은 더 나아가면 본인의 탄핵까지 연결이 된 거죠. 아직도 모르긴 하죠. 사실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중요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너무 많았는데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때 까고 혼났으면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맞아요. 까고 혼나지 않고 뭘 했느냐를 살펴볐 건데요. 참사 2주 뒤였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국가안보실이 재난행래 컨트롤타워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오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해 7월에 비서실장인 김기춘은 국정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는 사고 상황과 구조를 지휘한 일이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지휘를 안 하긴 했죠. 구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해경과 선장과 해운사와 청와대가 모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그 전력을 다하는 과정에서 불법도 있었습니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는 사실 청와대가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참사 이후에 이뤄진 일이었고요. 용감한 행동이었죠. 법을 몰래 고쳤어요. 그러니까 화이트로 고친 거예요. 네. 이것도 탄핵 국면에서 밝혀졌죠. 그리고 이건 제가 고등학생 때 몰랐던 사실인데요. 세월호 참사는 지방선거 한 달 전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정도로 떨어졌고요. 언론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었죠. 아까 정덕의 관점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덕의 결론만 빼면 돼요. 그렇죠. 정덕의 관찰력은 필요해요. 그렇죠. 연결은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단초가 뭐였느냐는 생각해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재물로 선택이 된 것이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라고 불리는 유병헌이었죠. 정말 말 그대로 재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참사 직후에 김진태 검찰총장이 대검 검사장 회의에서 이런 사건에는 돼지머리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 밝혀져서 그렇지 대검이 평상시에 이런 대화하는 조직이다라는 것 정도를 알게 되시고 이때부터는 앞에 세 조직 해경, 선사, 청와대 다 어차피 열심히 지금 책임 회피하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언론의 책임의 피를 위한 몸부림이 시작됩니다. 이때 저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기억이 있어요. 유병헌이 뭐가 중요해? 라고 만나는 사람에게 다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언론은 원하면 하루아침에 누군가를 벼락스타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벼락스타로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압수수색을 생중계를 했고요. 검거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에 있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없었던 것 같고요. 이례적으로 요란한 수사였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거들었어요. 유병헌 일가 같은 사람들은 발붙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같은 좀 자극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사실상 상황을 이끈 거긴 하죠. 그렇죠. 이때를 되돌아 봅니다. 자, 유병헌으로 타겟을 돌립니다. 기억하시죠? 힘없는 목소리로 뼈 없는 치킨을 주문했다. 상당수 시민들이 박근혜를 쳐다봅니다. 양쪽 다 맞는 시각이지만 옳은 시각은 아니죠. 우리는 제도로서의 견제 장치, 선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했으니 유병헌 아니라 어떤 사람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박근혜는 혼날 걸 혼나는 게 사건 해결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그 둘 다 주인공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언론은 양쪽 다 그 둘을 주인공으로 만들고자 했었어요. 저도 그때 되게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들이 정치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뭔가 이슈가 크게 있으면 할 때가 있어요. 모두가 공감하는 어떤 공공의 적이 있을 때. 그래서 그때 진짜 선생님들마다 유병헌 언제 잡히냐, 유병헌 언제 잡히냐 얘기를 하면서 되게 수업 시간에 화를 내셨던 기억이 나요. 그럼 그때 그럼 그 사람이 잡히면 뭔가 되게 해결이 되나 보다. 그럼 그때는 저도 잘 아는 게 없으니까.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아 그럼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다 이 사단이 났으니까 잡혀 들어가면 그 밑에 해운이나 청해진 해운이나 해경이나 다 이제 끌려 들어가는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법 고치고 다 좋아지겠네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저는. 검찰도 그걸 노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 세월호 세대가 뭔가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것 자체에 대해서 무너졌고. 그다음에는 그 대응을 보면서 무너졌던 것 같아요. 이때의 1등 공신이 종편이었죠. 네. 아 잘못을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아 잘못을 하고 나서도 저럴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언론에서 어떻게 전개를 했는지 좀 더 보면요. 6월 5일까지 인천지검에서 유병원 수사 관련해서 27차례의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언론은 이걸 그대로 기사화를 했었고요. 한 달 반이니까 이틀에 한 번씩 기자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네. 기자들이 이제 매일매일 오전에 질문지를 주고 검찰이 오후에는 답변하는 형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병원 관련된 보도가 8만 6천여 건에 달했고요. 언론도 사실상 건조에디터나 선생님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해결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관심은 내려놨습니다. 8만 6천 건? 여기다가 사이비 종교랑 섹스 스캔들까지 버무려지니까 더 잘 팔리죠. 소위 말하는 표현으로는. 그리고 유병원의 시체가 발견됐던 날 채널A와 MBN, TV조선 등은 주간단위 역대 최대 시청률을 기록했었어요. 이 뒤로 종편이 되게 그전까지는 애국가 방송이라고 좀 멸칭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애국가 시청률보다 나오지 않으니까. 네. 1% 정도다. 1%가 아니고 0.03, 0.3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사회는 맥락을 가지고 맥락을 아주 과거부터 돌리면 정치를 끌어다 댈 수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뿌린 씨앗이 이때부터 갑자기 꽃을 확 틔우죠. 유튜브가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의 옐로우 저널리즘을 본격화시켰다고 어떤 종편 언론인들은 믿는 것 같던데 제 나이 또래들은 압니다. 종편이 한 짓이에요. 종편이 미래의 유튜버들에게 그 근간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 종편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였고요. 그 보도 행태가 아니었더라면 조금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아니었더라면 조금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고는 났을 겁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보도 건수를 보면 한겨레가 유병원 관련된 보도가 380건이었고요. TV조선이 3696건이었어요.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공중파 중에서는 KBS가 제일 많았네요. 2026건이었고. 종편이고 보수 언론일수록 많았어요. 그래서 이 뒤로 6% 정도 시청률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종편에서. 그게 그 전까지는 저도 그때부터 업계에 있었으니까 아는데 딴지 팟캐스트들만도 못했었어요. 종편은 비웃음의 대상이었죠. 처음에. 아니 이명박이 그렇게 고집부려가지고 하더니 저게 뭔 꼴이냐였죠. 옐로우로 부흥하죠. 그런데 그때 시작했던 사람들이 지금 실세와 권력 주변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이번 총선까지 흘러들어왔네요. 언론은 그랬고요.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거는 이 지점이었어요. 정부가 참사 초기부터 유가족에게 어떻게 대했었느냐. 사찰을 했었죠. 김우사와 국정원에서 유가족들을 따라다니면서 정치적인 성향이나 경제적인 형편, 관심사항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기록을 했고요. 이태원 참사와 똑같죠. 그렇죠. 이걸 기반으로 유가족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한 흔적이 밝혀졌습니다. 관련해서 일부 관계자는 올해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김우사는 참사 일주일 뒤부터 유가족을 상대로 한 반정부 종북 좌파의 동적을 확인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5월부터는 세월호 피해자 대책위를 종북 세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커 나가서 나중에 크게 된 것이 소위 태극기 세력, 현재 극우정당들이죠. 이 사람들의 마인드셋이 이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피해자와 약자를 어떻게 매도해야 하고 그걸 매도하는 게 우리의 단결을 위해 도움이 된다라는 사고가 이때부터 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수택을 참사나 삼풍 백화점 참사 때는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종편이 도움을 주고요. 제격에 가장 상스러웠던 기사는 단원구에 집값 떨어졌다는 기사였어요. 종편에 도움을 준 건 김우사와 검찰이고요. 경찰이고요. 그래요. 정덕은 화낼 수 있어요. 이 정권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이렇게는 안 됐어요. 이렇게 유가족들을 상대로 한 대응은 사실 7월 정도까지는 좀 물밑에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7월부터 좀 본격적인 유가족 갈라치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6월에 지선이 있었고 7월에 재보선이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이때 지선은 예상보다는 많이 못 이겼지만 그래도 별 탈 없이 넘겼고. 그럼요. 그 다음 지선을 생각해보면 선방했습니다. 그리고 7월 재보선은 승리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당시 여당 세문들당에서요. 그래서 7월부터 유가족 보상금과 특례문제 부각이 결합하면서 유가족들을 관련해서 부정적인 보도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한국언론학회에 세월호 사건 보도에 피해자 비난 경향 연구가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면 이때부터 피해자들 사이에 위계가 표현되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흔히 세월호 유가족과 일반인 유가족 혹은 단원거 유가족과 일반인 유가족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됐어요. 그래서 농성과 단식에 참여한 피해자가 세월호 단원거 유가족으로 표현됐고 이쪽에 대해서 불법성을 강조하는 보도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렇지 않은 피해자들은 순수한 유가족으로 표현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현은 박근혜 대통령도 쓴 거예요. 세월호 특별법에는 순수한 유가족부터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약간 내일 할 얘기긴 하지만 착한 장애인, 나쁜 장애인 가르는 것처럼 전장애하는 테러리스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저는 이 습관이 놀랍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 완벽하게 반복된. 아니, 본인들의 의도야말로 되게 순수해요. 책임을 안 지고 싶다. 책임을 안 져야 다음 선거도 치르고 하니까. 책임을 안 지고 싶다는 단순하고 순수한 의도로 피해자를 굳이 악마로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전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김영호 씨죠. 유가족 아버님 대표. 이분에 대한 마타도어가 계속 이어질 때만 해도 저는 너무 생경했었어요.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뭐지? 우연치 않게 피해를 당한 사람의 유가족이라는 점이 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노력을 해서 이 피해자를 악마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지? 누가 믿었지? 이때 시작되죠. 논의가 점점 쓰레기통으로 갔죠. 유가족은 그 자리에 있는데. 맞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미얀마 얘기할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피할 수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 정부의 대처야말로 악마에 가까웠기 때문에 여기에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차명진 같은 인간도 나왔죠. 이게 이런 걸 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라고요? 옛날 총선 방송 모드로 돌아가 봅시다. 싸우지 좀 마라. 아니 왜 싸우는지 안 알아보고 들어가서 싸운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저쪽에서 저렇게 나오는데 이걸 상대하는 쪽에 분노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선사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아보는 것도 뒷전이 되고 모든 원인을 박근혜 정부 쪽으로 돌려야겠다는 의지도 생길 수 있어요. 부하가 침이로 오르면.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대응을 악질적으로 하면 결론은 건전할 수 없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논의를 쓰레기통으로 몰고 가서 우리가 싸움을 만들면 사람들이 진려한다는 걸. 그 사이에 실제로 보수 지지자들 일부는 그 덕분에 결속력을 얻게 됐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때 광화문 폭식 투쟁도 함께 벌어졌었죠. 네.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번 총선을 되돌아봐도 그러는 거예요. 국정지 지도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이런 식으로 해봤거든요. 수비해봤거든요. 생각나네요. 광고 듣고 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퍼펙트 25전화 영어 퍼펙트 25전화 영어 매일매일 25분 통화해봐요 퍼펙트 25 다양한 브랜드와 다양한 라이너 소리가 궁금한 사람들에게는 XSFM 하이파이 섹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이달의 PC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클럽장은 데스크탑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옛날엔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나름 얼리 어댑터라가지고 그건 너무 느린 건데 건두에디터는 지금 말고 데스크탑을 가져본 적 있나요? 아빠께 있었죠. 아빠께 있었군요. 우린 누구나 아빠의 데스크탑으로 시작합니다. 아니 요즘 세대 중에는 데스크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세대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 특정 전공이 아닌 이상은 없죠. 네네. 하지만 여러분 컴퓨터는 원래 엄지발가락으로 키는 겁니다. 그럼요. 전통적인 컴퓨터 켜는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그 감성 생각나네요. 그렇죠. 방에 들어가자마자 옷 갈아입으면서 엄지발가락으로 버튼부터 누르는 네. 데스크탑이 필요하다면 액세스물에서 간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엄지발가락이요? 네. 어 저 손가락으로 안 돼. 틀렸어요. 다음부터 다리 위로 쭉 올려가지고. 전통이 없어져요. 쭉 올려가지고. 라이젠 5600C와 500기가의 SSD가 구성된 가정용 PC인 모델1. 그리고 모델2는 지포스 4060, 1테라의 SSD, 인텔, AMD, CPU 취향은 고를 수 있습니다. 사실 1080p 정도라면 원컴으로 게임방송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100만원대의 게이밍 PC입니다.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모델2로도 파켓몬 학관에서 들려드리는 앵간한 게임은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앵간한 게임을 앵간히 즐기는 건 내 자존심에 맞지 않아. 나는 물방울에 비친 나까지 봐야겠어. 나뭇가지가 살랑이는 걸 봐야겠어. 하고 싶은 분은. 4070Ti로 시작하는 압도적인 체감속도. 2테라의 SSD, 32GB의 메모리. 하이엔드 PC 모델4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게임?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게임을 모두 속편이 풀옵션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나왔으면 다 풀옵입니다. 게이밍에 최적화된 삼성전자 오디세이 32인치 모니터와 필립스의 24, 27인치 모니터도 함께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정품 윈도우 11 홈과 프로도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액세스몰에서요. 데스크탑이 필요하다면 액세스몰에서 컴퓨스테이션을 살펴보세요. 제가 직접 당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통해서 어떤 정치인의 이런 기록을 영원히 다시 끄집어내고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정치인은 인민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정치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하죠. 2014년 하반기부터 결성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활동 방해가 아주 치열하게 이어졌죠. 새누리당의 원내수석 부대표였던 김재원은 특조위 설립 단계에서부터 세금 도둑이라고 비판을 했었고요. 설립 이후에는 청와대의 총괄로 관계 부처들이 역할을 나눠서 방해 행위를 펼쳤었습니다. 원래 시행령 안이 다수결로 결정된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걸 여당에서 만든 걸로 바꿔서 통과를 시켰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은 특조위를 훨씬 축소시키는 안이었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진상규명 국장 같은 핵심 지위를 모두 정부 파견 공무원들이 맡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 특조위 내에 정부 파견 공무원들을 집어넣어 놓으면 그들은 조사를 방해할 거라는 거죠. 내부에서. 그렇죠. 그리고 여당 추천 부위원장이 조사관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도록 했어요. 사실상 모든 통제를 가져간 거죠. 조대환 씨죠. 그리고 조사관 수도 대폭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대환 씨가 그 특조위 안에 들어가서 파견 공무원들 철수도 시키고 예산안을 깎아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깎였죠. 그러면 언론이 특조위가 뭘 하느냐면서 타박합니다. 그렇죠. 이 특조위 구성이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야당 여당의 몫으로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야당에서도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한 관심 있는 의원이 들어와야 되고 여당에서도 해결을 위한 관심 있는 의원이 들어와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공격수들을 일부러 배치를 시켰죠. 가장 회방을 잘 놓는 사람들을. 맞아요. 저는 이때쯤부터는 이걸 진행 상황을 다 모르고 있었어요. 공부하라고 하니까요. 그때쯤부터는 오마이 한결의 경향 아니면 잘 안 나오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지금 있었던 이 모든 행위의 핵심은 계속 얘기했죠.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입장을 좀 더 확 요약해서 보여주는 칼럼이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2014년 9월 16일에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의 칼럼입니다. 인용을 하게요. 우리는 나라를 우습게 여기면서도 나라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 나라나 정부를 걸핏하면 개판을 만들면서 툭하면 이것 해내라 저것 해내라라고 한다. 모든 것이 나라 책임이고 정부 탓이고 대통령 잘못이라면서 자신들은 정작 나라의 무거움과 대통령 자리의 엄중함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나만 잘못한 거 아니다라는 거죠. 2014년까지만 해도 박근혜 정부와 조선일보는 이렇게 잘 연결돼 있었습니다. 2년 뒤에 사이가 크게 벌어지기 전 이야기죠. 다 같이 잘못한 일이니까 국민성 때문이니까 앞으로 알아서들 잘하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12구 참사에 또다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난에 대응하면서 나온 얘기가 진상규명이었죠. 유가족교 시민단체가 얘기한 것입니다. 정부든 청해진 해운이든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진상규명이 필요하죠. 배가 어떻게 출몰하고 왜 구하지 못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방법에서의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과오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잘못들은 제가 좀 이따 얘기를 드리고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9개의 국가기관에서 이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활동한 곳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참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침몰 당시의 상황, 해경과 누가 무전으로 무슨 얘기를 했다 이런 것들도 다 사참위에서 발견되고 정리를 한 것이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특조위가 이런 식으로 정부 여당의 방해 때문에 제대로 사실 역할을 못하니까 좀 더 나와서 만든 게 사참위인 거예요. 사실상 민간에서. 그래서 사참위도 방해하려고 앵간힘을 썼죠. 그렇죠. 계속 사찰을 했었고요. 그리고 유가족 사찰이랑 특조위의 방해 공작들도 이 사참위에서 다뤄서 밝혀낸 것들입니다. 이처럼 사참위는 한 일이 있어요. 밝혀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연구했던 전문가들도 그동안 진상규명, 진상규명 해서 핵심 과제들을 대부분 설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올해 10주기를 맞이해서 세월호 관련해서 기사를 좀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직 진상규명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대체로 침몰 원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은 두 가지 설이 있죠. 배가 내부 문제로 침몰했다. 아까 얘기했던 화물 과적의 문제라든가 무슨 밸브가 잘못됐다든가 원래 배가 문제가 많았다. 이런 얘기들. 혹은 외부에 충격이 있었다라는 외력설이 있습니다. 사참위 이전에 침몰 원인을 조사했던 게 특조위 말고도 선체조사위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집권하고 선체를 인양한 다음에 그다음에 배 안에 살펴봐서 보고서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두 개의 결론에 따라서 보고서를 따로 발표했습니다. 내력 내인설과 열린안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열어뒀고 사참위의 조사에서도 이 기조가 이어졌어요. 인용을 해보자면 외력 충돌 외에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외력이 침몰의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자신 없다는 겁니다. 외력이 없었다는 뉘앙스인데 확실하지 않다. 이건 지난 정부하고 또 다른 게 시간이 4년이 흐른 다음에 외력설 같은 것에 매료된 분들이 계셨어요. 여기서 시간이 중요한데 믿음은 숙성을 거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거를 한 번 주장하니까 꾸준히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유가족들이 그런 증언을 하시죠. 그때는 짐을 너무 많이 실었다는 별것 아닌 이유로 내가 가족을 잃었다는 게 인정이 안 됐다. 그렇죠. 마음을 돌봐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외력설 같은 게 되게 오랫동안 붙잡혀 있죠. 사람들 사이에서. 증거도 없는데. 외력설이 되면 누군가 밖에서 공격을 한 게 되니까요. 훨씬 원인이 분명해지고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고 그 세력을 특정할 수 있고 물을 물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기억나요. 배를 잡고 끌었다고 그런 합성인지 아닌지 그런 사진도 돌고 그랬어요. 전문가들은 이걸 사실상 기각을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연구역을 수행했던 네덜란드의 해양연구소 마린이 있고요. 대한조선학회에서도 외력설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 기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거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의 고통이죠. 그냥 전문가로서 보통 전문가들끼리 얘기하면 야 이거 봐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말하고 끝이 어떤 것들을 증명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못 찾아낸 거 아니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사참위에서 분명하게 하지 않고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론은 세월호에 대한 왜곡된 사실들을 퍼뜨리는데 일조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조사기관이 결론도 못 내고 돈만 낭비했다. 아까 김재원 의원이 했던 말을 반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새누리당의 입장은 편하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트려 놓는 게 성공했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게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내놓는 결과물이 불충분해요. 그럼 이걸 불충분하다고 비난하는 것도 세트죠. 김재원 의원의 입장에서 기술해본 겁니다. 언론인 중에서는 뉴스타파의 김성수 기자가 이 문제를 가장 오래 팠어요. 10년 동안 계속 추적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카이브가 방대합니다. 이분이 모은 게. 외력설이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개입을 하고 여러 번의 조사를 거쳤는데도 살아남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첫 단계인 특조위 때부터 조사위원들은 처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압박을 받았고 이런 분위기가 특조위 이후의 위원회로도 이어졌다. 그래서 결국 조사 과제들이 잠수함 충돌이나 외력설과 같은 누군가의 책임을 가정한 서사구조로 흘러갔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게 패인이죠. 정치적으로 누군가가 단두대에 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믿음 같은 걸 가지고 있었다. 저는 이걸 마음이 약해져서라고 분석을 합니다만 하여튼 그건 새누리당이 바라는 방식이었어요. 유가족들은 그렇게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는 여기서 서사라는 단어 사용이 굉장히 적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사가 필요하잖아요. 나의 마음을 돌보려면 그걸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맞아요. 결론이 필요하니까요. 그럼 이제 그 마음을 돌봐야 했던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도 또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다시 돌아와서 무엇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를 두고 조사가 진행됐다는 얘기였습니다. 책임자 처벌이 지장이 생길까봐 해경의 구조작업 관행에 대한 일부 내용을 보고서에서 뺐다 이런 증언도 있었어요. 무리해서 누군가를 법정에 세우고자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틀린 게 아니지만 보고서에서 제도가 이래서 문제가 됐다고 지적을 하면 해경 지휘부를 재판을 할 때 이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제도 문제 때문이다. 개인의 아기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처벌이 가벼워질 것을 걱정을 한 거예요. 조사 위 같은 게 발족이 되고 나면 솜방망이 처벌 같은 언론의 타이틀이 좀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게 곧 성과처럼 보이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렇죠. 이거 제도의 문제라고 다 해도 박근혜 정부의 패학질이 그렇죠.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었어요. 설마 그런 결론을 내지는 않겠지 라고 그리고 워낙에 조사위원회가 방해받은 역사도 있으니까 그 결론에 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침몰 원인 조사가 외력설이랑 처벌에 집중이 되면서 참사를 좀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소진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해경 구조 작업의 문제점 과적을 눈감아주는 제도와 조직 문제는 얘기되지가 않았어요. 이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청해진 해운의 임원들을 찾아가가지고 왜 이런 규벗제를 세웠냐 이런 얘기를 물어본 적이 없대요. 사참위에서. 그러네요. 할 법한 당연히 해야 할 이야기인데요. 사참위가 참사 당일의 사실관계 누가 무슨 말을 했나 어떤 행동을 했나 같은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처벌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참사 대응은 모두 형사처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들을 재판에 세우고 판결을 내면 일단락이 되죠. 그리고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모든 책임이 사라져요. 그런데 책임을 지는 방식이 감옥에 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제도를 더 개선할 것이다. 혹은 그 기업은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걸 국가가 요구할 수 있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류의 사회적 책임은.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저 사람들을 확실히 감옥에 보내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죠.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반성을 해보자면 반출을 해보자면 나쁜 놈들이라고만 이거 혹시 형사재판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거기서 피해자로 서보신 분이 계시다면 훨씬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다시 김성수 기자의 말을 좀 옮겨볼게요.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조사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잘못이라도 모든 것이 하나하나 비극적으로 결합되어 대형 참사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비극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나쁜 놈 찾기에만 집중해서는 이게 사실상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리고 나쁜 놈 찾기는 필연적으로 진영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사고에 대처하고 유가족을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분명히 잘못되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기저에 한국보수정당의 어떤 가치관이 놓여있다라는 비판도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참사의 모든 요소를 이 갈등 서사의 장면 정도로만 활용을 하는 건 참사를 낳은 사회의 문제를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옵션. 이런 식으로 참사에서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정부 혹은 정당은 영원히 정권 잡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이 시각으로 접근했더니 이 문제가 다시 나지 않을 사회를 만드는 일은 하지 못하게 되기도 했어요. 두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아까 에너지 얘기를 하셨지만 화를 낼수록 에너지를 깎아먹잖아요. 참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하는 건 굉장히 힘주어서 해야 하는 일인데 여기 있을 힘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게 새누리당의 성공입니다. 정치적인. 여기 있을 힘을 빼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진된 마음은 쉽게 돌아서잖아요. 저희가 이거 인트로 쓰면서 사실 되게 괴로웠거든요. 저희는 참사 당일을 각자 선명하게 기억하는 만큼 그날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당연합니다. 이게 정치 혐오가 작동하는 방식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성공적으로 정치 쟁점화 시켰죠. 새누리당에서. 그 점에 있어서 새누리당의 당시의 당료들도 김재원 의원도 정말 유능한 전략가들이었던 게 그냥 야당과 유가족이 한 편이 돼서 정부 여당을 몰아붙이는 이 상황이 야만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보냈고 그 메시지로 두 번의 선거에서 방어에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뿌린 씨앗이 지금 거대한 암이 된 거고 저는 그래서 유능한 전략가가 아니라고 보는 게 탄핵은 최순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몇 가지의 실정들이 쌓여서 최순실이 도화선이 됐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쌓인 스코어 중에 세월호도 분명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다만 그때 정부 여당이 생각했던 건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지난번 정권 때 정권을 수송했잖아요. 바로 지난번 정권 때 광우병 사태로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의 배움이 미디어법 날치기 이후에 우리가 이제 미디어도 손에 넣고 했으니 수사기관과 언론이 잘 협심을 해가지고 책임 안 지는 방식으로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본 거예요. 세월호를 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고등학생 건조를 비롯한 많은 저관여층 시민들이 바라보게 된 이야기가 그거였고 그 이면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서사는 매우 지친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종편은 하루 종일 세월호를 이야기했어요. 정치 쟁점화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종편이 없었다면 국면이 좀 달랐을 거예요. 이건 그리고 또한 종편을 제외한 언론 전체의 문제점이기도 한 게 조사위원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기억이 맞을 거예요. 이상한 편이 바뀌어요. 최초의 전원구조 후보가 의도된 거라고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기자들 다 얘기 들었고 관련 영상 봤고 관련 사진 봤고 목포에 다 통화했는데 누가 그런 실수를 하냐. 왜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압니다. 한 명이 그 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뺏겼었어요. 그냥 원래 하던 관행 속 멍청함 어딘가에 있었던 거예요. 그건 역시 구조의 문제인 거죠. 네. 평영수를 빼버린 거랑 비슷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조사위원들이. 지쳤거든요. 화가 났고 새누리랑 저렇게 하는 일에. 정치까지 섞어서 보게 되네요. 제가 자꾸. 아닐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빼자고 하는데 뺄 수가 없어요. 언론이 물론 배운 것도 있습니다. 재난보도 중칙도 하고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인 빠른 받아쓰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도 고쳐지지는 않았죠. 그렇죠. 저는 정치적인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정치를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 정치가 자원의 분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권력에 따른 자원의 분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참사에서도 여기에 얽혀있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원이 분배되는 것이잖아요. 참사와 관련해서도. 그래서 결국 권력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관점을 선택할 것인가는 시민들의 선택이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벗어난 그림을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유필이님께서 제안해 주신 게 있었어요. 9.11을 대하는 미국 양당의 태도였습니다. 이거는 클럽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9.11 추모마다 미국 대통령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미국의 단결입니다. 테러 당시의 직권당은 공화당이었지만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죠.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자리에 메모리얼 파크 그 자리에서만큼은 정쟁이 없습니다. 테러 발생 후에 2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 차원의 추모가 이뤄지고요. 피해자 지원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추모식에서는 3천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릅니다. 올해로 29주년을 맞는 상품백화점 참사와 30주년을 맞는 성수계 대교 참사랑 비교해보면 참 다르죠. 참사 현장에는 아파트가 들어섰고 추모 공간은 기피 대상입니다. 그렇죠. 어디 보행자가 접근할 수도 없는 곳에 넣어놨습니다. 양재 시민의 숲이죠. 거기 있는 거랑 성수계 대교 참사 관련돼서는 저기 간선로 빠져나가는 쪽에 있어요. 램프 어디 있어요. 간선로 빠져나가는 곳에 있어요. 네. 상스럽죠. 네. 그라운드제로 누가 진짜 땅값이 얼마겠습니까? 당연하죠. 상품백화점 자리보단 비싸겠죠. 이건 대구 지하철 추모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2014년 김재중 주필의 표현을 다시 옮겨보려고 해요. 민주주의를 자랑하면서 세월호에 묶여 5개월을 허송하는 정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칼럼에서요. 목소리 큰 소수 유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때문에 다수의 정치가 끌려다닌다는 얘기 같은데요. 민주주의를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추모가 공동체의 단결보다 낭비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사회 다수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그런 사회를 만들었는지 생각해야 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게 이야기입니다. 세월호를 침몰시킨 사회가 되는 목소리가 아닐까? 김대중 주필의 글은? 심지어 말미에는 이 글의 구성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미에는 희생, 양보, 인내, 배려, 관용, 타협 등 인간다운 삶의 본질을 가르치는 나라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김대중 주필의 글의? 네. 이 글의 구성은 지금 나라가 말세다. 세월호 가지고 그렇게 길게 끌고 가고 경제는 어떻고 교육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세월호가 마치 마패처럼 모든 것들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만능 열쇠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인데 이게 다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걸로 이어지거든요. 그냥 굉장히 술 먹고 친척 어른이 하는 얘기가 나는 느낌이 들어요. 술 먹은 친척 어른이 그런 얘기 잘 못하죠. 모든 사회 문제를 다 버무려서 얘기하네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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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온 참사를 대응하는 미국의 정치인은 이런 식이에요. 위기가 있어요. 직권여당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리고 선거가 다가올 수도 있고 선거가 다가오면 사람들의 눈을 돌리기 위한 그 모든 건 민주당도 하고 공화당도 하고 다 해요. 하긴 하는데 다만 참사 앞에 서죠. 그러면 책임의 피보다 품격을 선택해야 한다는 디폴트 정신이 박혀 있습니다. 그걸 최초로 깬 게 도널드 트럼프고요. 그전까지는 무조건 그게 됐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전체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이 가지고 있는 보훈 마케팅에서 언제나 찾는 사람이잖아요. 땡스 포 유어 서비스라는 문장이 가지는 힘에 대해서 사회가 이미 합의를 보아놓은 상태고 그 바깥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미국 가면 그게 정말 모든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정서예요. 공항에 군복 입은 사람들 나오면 다 박수 쳐주고 그런 문화가 있어요. 나온 사람은 파병 갔다 돌아온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주에서 주로 옮겨다니는 사람일 수 있는데 군복 입은 사람이 일단 공항에서 나오면 다 박수를 쳐요. 어떤 상황에서? 미국은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판데믹 상황에서 필수노동에 대한 고찰로 쉽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미국은 꽤나 찐노동적인 사회라고 예전에 많이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런 공공서비스에 감사할 줄 아는 사회이고 그 와중에 제일 중요한 건 알고 보면 필수노동이었나 보다. 그게 택배든 우버든 뭐든 간에. 저 그래서 그때 팬데믹 때 심심해서 우버이츠 배달을 했거든요. 진짜요? 근데 팁으로 훨씬 많이 받았어요. 이 상황 속에서 배달해줘서 고마워하면서 팁을 엄청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시점에서 한국 사회를 다시 돌이켜보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제가 예전에 라디오 진행할 때 이런 얘기 했었는데 물에서 꺼내주면 꼭 가방을 못 찾았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다. 우리 가족을 왜 못 찾았냐고 경찰한테 뭐라고 하고 우리 가족을 왜 못 살렸냐고 의료노동자한테 뭐라고 하고 우리 애를 왜 이렇게 대하냐고 교사노동자에게 뭐라고 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의 일의 무게 노동의 신성함을 우습게 본다는 점에서는 제가 80년대에 살았던 대한민국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거든요. 사회를 지탱하는 힘에 대한 감사가 없다고 해야 할까? 근데 그 사회를 지탱하는 힘 중에는 평영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규제와 제도가 있고 리스크를 무릅쓰고 뭘 구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르치는 경찰도 있었을 것이고 그 모든 걸 참 무시하기 쉬웠던 사회는 아닐까?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참사를 조사했을 때 객관적인 답이 안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김대중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 한복판에는 정신체의 파일론 같은 조선일보가 존재하잖아요. 그저께 원고 준비하면서 건조에디터가 그 얘기해주더만요. 최근 조선일보의 논조가 달라졌다. 뭔가 뉴스타파의 아카이빙을 보고 뭔가 자신감을 얻었는지 그때 진보 언론이 공격해서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제목은 세월호 10주기가 준 진정한 교훈이었죠. 그 선언을 통해서 조선일보 그리고 지금의 보수 세력은 당시에 원했던 걸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책임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기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우리 책임 아니라고 너네는 인내하고 배려하고 관용하라고 맞아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제일 김대중 주택의 글에서 이 인내와 관용이 누가 해야 되는 인내와 관용인가 네. 그 사회 전체의 품격없음은 어디서 왔을까를 보다가 그냥 다시 정덕처럼 조선일보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요새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래 애들이 보면 20대가 보면 부모님은 편해 보입니다. 아 그럼요. 돈도 쉽게 쓰고 나한테는 용돈 쥐꼬리만큼 주면서 쥐는 차 바꿨네? 엄마 우리 집값 올랐던데? 이런 게 보이잖아요. 남일 쉬워 보이는 근데 젊었을 땐 남일 쉬워 보이지 당연히 근데 나이 들어서도 계속 그러면 그 사회는 어떨까 그게 대한민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남의 고통도 쉬워 보이고 남의 일의 무게도 쉬워 보이고 남이 받는 품삭도 비싸 보이고 시민의 권리는 안 당연해 보이고 너무 많이 누리는 것 같고 그걸 설명해 준다고 제가 생각한 게 이태원 참사 직후의 주변의 반응이 생각보다 반으로 나뉘었어요. 맞아요. 같은 세대 사이에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또? 라고 말하는 사람과 놀러 나가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같은 세월호 이태원 세대 안에 반반이었어요. 네. 우리 방송이 10년 동안 늘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겁니다. 연대할 줄 모르면 집니다. 책임지기 싫은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세월호 10주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방송이었습니다. 애정클과 함께한 목요일의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이번 주 애정의 정치클럽은 좀 무거운 얘기들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장애인의 날 주간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가 관련돼서 벨비클럽 장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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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